나무침 와 맛있다 풍기 끝이 된 이유가 있어 파스타랑 파스타랑 들어있는 것 같은데 나무침 첫날에 배려있는 소파를 한번 먹으러 왔습니다 맛은 괜찮아요 맛은 맛있어요 티란토랑 없으면 돼 안나와요? 겨우 나오네요 맛있어 맛있어 보라꼬 만난다 야채, 감자, 파스타 계란 하나 풀고 뜨거운데요? 여기서 한 25일 살고 가야겠네 저 여기 헤루 시장에 있는 주점에서 메뉴 나왔습니다 메뉴 3가지를 줍니다 하나를 시키면 3가지를 줍니다 첫번째는 소파 두번째는 닭이나 생선이나 아니면 계란이 들어간 요리랑 그리고 이렇게 열매 끓인 요리 3개를 해가지고 5솔 한 1650원 정도 근데 소파만 먹어도 배불러요 진짜? 아니 근데 우리 아나운즘한테 초콜릿을 많이 안 먹었지 안 먹었어? 네 아, 2인가봐 먹어본답니다 우리 맛중이 음 어떻습니까? 동영상은 딱히 색깔처럼 맛있어 색깔처럼 맛있는데 색깔처럼 맛있는데 색깔은 별로 안 맛있는데 토마토랑 근데 형, 저 질문 하나 봐야 돼요 왜요? 태윤씨가 늦게 나오는 건 태윤씨가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나왔네, 궁금해 응, 맛있어 오, 맛있어 오, 좋은데? 오오, 뭐예요? 오, 뭐예요? 오, 뭐예요? 무슨 재료알차야? 왜 안 먹어야 돼? 뭐 먹어야 돼? 네 첫번째는 첫번째는 이틀에 맞는 것 같은데? 세한 오, 그렇구나 잘하시는데 정말로 시켰습니다 네 요즘은 rimans에서 가야 되니까 좀 더 좋은 포털 블랙 맥주고요 마시러 오겠습니다 거기에 설거에요? 아니아니아니요 그러니까 너무 좋죠 진짜 없어 이거 먹어봐도요? 아메리카노 맥주예요? 아 그래요? 커피이 느낌 나는 탄맥주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저께 좀 근데 이제 바로 희망을 가면 승리하게 맛있어요 말하지를 못 돌아보니까 어우 이거 같은데 맛있다 맛있어요 도전 맛있겠다 감사합니다 와라쥬 맥주 분위기는 좋은데? 우리 고생했으니까 이런 분위기 있는데도 한번 와줘야지 와라쥬은 뭐야 그러면 수준이 달라졌는데요 한 3단계로 왔어요 난 그냥 똑같이 저희는 지금 드립 어드바이저에서 1층인 리포메디아 피자리아에 왔습니다 피자를 먹으러 왔죠 분위기 좋아요 분위기 좋아도 될 겁니다 우리 살루트 한 번 할까요? 살루 수고하십니다 나도 48시 왔어요 어 맛있어 근데 맥주가 여긴 비싸요 콤미야도 맥주원 사는데 한 번만 더 뺏어 아쉽게에 그는 이 인생을 여러분들도 잘 어울려 이 인생을 보욱한 소금을 저번에 우리나라가 한 번만 더 좀 더 저번에 그는 저번에 구인 저번에 구인 저번에 구인 저번에 구인 저번에 구인 저번에 구인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나 이거부터 먹어야겠는데 상쾌하지 상쾌하다 상쾌하 상쾌하지 상쾌하 상쾌하 잠깐만 하와이오 이거 잡아야 돼 하와이오나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나를 잡아라 계속 나 잡고 있어 와 맛있다 나 외국인들이 좋아하게 생각해 맛있다 복숭아도 드겠어요? 파이니플에 복숭아랑 햄이랑 양파 맛있다 요새 피자 피칸떼입니다 매운거 요게 맵대요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해요 제가 한국에 있었을 거예요 오이 오이 맛있어? 응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맛있다 트립 오드바이즈 1등이지 아니겠어 치즈 진짜 맛있어 트립 오드바이즈 1등치고 비싼 편이야 네가 다른 나라에서 트립 오드바이즈 1등 가부채달라 저번에 꼭 사회하고 싶다 자기야 이렇게 아 하 진짜 스티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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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티티